네 반갑습니다. 도끼비볼 이에요. 지금 영상을 촬영하는 시간은 새벽이에요. 7월 초 갑자기 제가 영상 업로드를 멈췄었죠. 제 기존 카페를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은 구독을 눌러주셨던 분들 중에서 커뮤니티 탭에 있는 제 짧은 글들을 유심히 보셨다면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수익 정지를 당했었고 공지도 올렸었는데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런 영상을 올려봤자 저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기간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른 채널을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벤트도 좀 며칠 정도 해봤었고 그런데 이런 새로운 변화를 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연령대가 또 다양해서 전달이 잘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고 심사숙고해 본 결과 지금 현재 7월 12일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 채널은 다시 또 어떤 부정 클릭이라든가 이런 것에 걸려서 또 정지 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어떤 광고 창을 클릭했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요. 물론 이제 구글 쪽에 어떤 부정 행위 메일을 받기는 했지만 저는 그렇게 광고를 클릭한 적이 별로 계획이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뭐 덕트웨브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봤는데 여러 가지 계정을 자기 계정 안에서 여러 채널을 만들어 두고 실시간 방송 때 그런 걸 이제 여러 번 로그아웃 로그인 계정 변화를 하면서 들락날락 하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계정으로 들어와서 특정 어떤 비슷한 IP대역에서 계속 광고를 호기심에 눌러보는 거죠. 특정 IP대역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거를 저는 이제 일일이 다 막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 계정이 안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저희 가족들이나 제 주변 지인들이 그렇게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호기심으로 막 광고를 눌러본다든가 이런 가족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지금 가족이 딱 한 명 있어요. 저랑 같이 사는 가족이 그리고 항상 이제 이런 거를 제가 보는 데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래요. 일단 삼천명이 넘는 구독자 분들을 놔두고 제가 또 다른 채널을 시작해서 이걸 한 달 년 만에 다시 또 구독자를 비슷하게 만들어 갈 수 있으려는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이 채널이 8월 쯤에 수익 정지가 풀리는 대로 그때 또 다시 시작을 하면 되니까 영상은 다른 채널에 분산을 해서 업로드를 하지 않고 일단 그 채널들은 다 지웠고요. 현재 원래 본 채널 여기다가 그냥 재생 목록을 여러 가지 만들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새 영상들은 다시 백업 받아서 이쪽으로 다시 옮겨 놨고요. 일단 더 좋은 또 아이디어가 생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방향으로 가볼까 합니다. 제가 유튜브 안 하는 줄 알고 좀 놀랬다면서 어떤 구독자분께서 어저께 새벽에 제 카카오톡 메신저로 새벽에 메시지를 주셨더라고요. 마침 그 시간에 제가 자지 않고 영상 편집을 하고 있었던 시간이었고 다행히 이제 대화를 조금 해봤는데 그런 구독자분들이 일일이 저랑 컨택은 되지 않았지만 많으셨을 것 같아요. 좀 많은 힘이 됐어요. 그런 분들의 메시지가 운세 영상을 올리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 그런 컨텐츠를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제가 안 하면 다른 영상 그냥 찾으러 가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제 관심 가져 주시고 카페 와서 무슨 일이냐 하시고 새 채널 있으면 새 채널 주소를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애정을 좀 가지시고 접근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습니다. 현재 제 영상들은 광고가 모두 빠졌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광고가 전혀 올라오지 않는 상황이고 저는 수익 없이 이걸 계속 가야 합니다. 하지만 금요일이나 늦어도 토요일 드드름을 금요일 밤에 할 거예요. 실시간 방송을 테마별로 공격적으로 계속 할 거고요. 저한테 이제 저의 어떤 이런 상담 방식이나 영상의 어떤 매력 때문에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제 채널 영상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구글 쪽에서 정지를 먹는 일이 아닌 이상은 계속 컨텐츠를 이쪽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한 달을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구간이 명관이라고 하죠. 이제 수익 창출이 해제가 될 때까지 저는 기다리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고요. 어차피 영상을 많이 보셔도 저한테 도움은 안 되지만 홍보 효과는 계속 있을 거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 올릴 때 특정 분께서 싫어요를 아주 열심히 눌러주시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하셔도 상관없고 제가 막을 권한도 없어요. 근데 그럴 시간에 제가 새벽에 올리면 새벽에 아침에 올리면 아침에 낮에 저녁에 올리면 또 저녁에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싫어 눌러주니 또 쫓아다니지 마시고 더 활동적인 걸로 본인이 좀 더 값진 일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과 열정을 쏟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8월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어쨌든 영상 계속 올라가니까요. 짬나는 동안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쪽에 이렇게 화살표 부분 눌러보시면 제 카페로 이어진 링크가 있어요. 뭔가 좀 변화가 좀 많다 싶으신 분들은 제 카페로 오셔서 실시간으로 거의 공지라던가 여러가지 이벤트 보실 수 있으니까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창구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늦은 밤에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자년 요즘 띠별 운세 제작 시작했고요. 랜덤으로 그리고 연도별 띠별로 올리고 있습니다. 주영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몇 달 걸릴 수 있어요. 우선은 띠별로 올리긴 할 건데 띠별로 먼저 올리고 일가는 매일매일 올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어떤 사주 강의 형식의 영상들 그런 부분들 계속 올리고 또 실시간 방송으로 소통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개인 강의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개인 공부를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드리고요. 이론적인 부분은 훌륭하신 선생님도 많으시니까 그런 분들 찾아가시거나 유튜브로 독학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간절하신 분들만 저한테 와주시고요. 대충 감 보려고 오시는 분들은 저는 사절하겠습니다. 독학하세요. 그냥 그런 분들은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